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호에이! 천둥! 참당! 저희요? 저희 여기 따로 이렇게 설명을 해봤잖아요 그렇죠 의상도 되게 많이 입어봤고 그래서 좀 더 특별한 뮤직비디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아요 평소 어떤 차복 패션을 좋아하는지 와 사실대로 말씀해주세요 아 솔직히 얘기해라 이 언니들한테 알고 있다 솔직히 저는 되게 살이 많이 보이는 위즈의 옷을 틀리면 뭐 안 틀린 것처럼 해 그럼 저희는 준비한 것대로 화이팅! 준비한 것대로 화이팅! 혜진 언니 똑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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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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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이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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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다 들려 구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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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진이는 소리가 확성기라서 그래서 저에게는 두 명의 확성기가 있습니다 우리 츄양은 저는 이 친구를 확성기라고 적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막 침대에 누워있으면 언니! 이러면서 막 엄청 시끄럽게 깨워지는 그런 츄 제일 활발한 멤버는 누구예요? 막내? 츄 츄 여진이요 아 여진 츄 츄 최리도 밟고 네 다 밟네 뭐 일단 뭐 제일 먼저 나온 이름이 우리 여진양이랑 츄 제가 설명할게 있는게 캐치해가지고 물어봐서 향수로 당싹 뿌려주셨어요 고기찜에서 뿌리는 것처럼 다 뿌리고 왔어요 다 뿌리고 왔어요 지금 이거 맡아보실래요? 여진이도 같이 뿌리고 왔어요 좋죠? 우리 같이 뿌려놓죠? 아 좋아 좋아 왜냐면 여진이랑 그래서 지금 달리기 하고 왔거든요 달리기 하고 왔어요 오 오십니다 오십니다 생명의 은인 오십니다 생명의 은인님 오십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저희가 오늘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자 뭐 서운한게 있으면 그 멤버를 불러서 나오게 해주세요 지완이 어 로 지윤 바로 나왔어요 지윤 나오세요 나오세요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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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봐 지완이 그래 자 손을 맞잡고요 자 자 춤은 춤은 춤완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진이는 뭐가 그렇게 응어리가 적고 속이 상했는지 얘기해주시죠 아니 별게 아니여서 다들 비웃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말해봐 오늘 아침 어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고 어 일어나서 확인을 했더니 언니가 어제 나랑 체리언니랑 먹던 치킨을 떡대로 홀라당 가져가버렸어 어 어 어젠깐 없다 체리언 체리언 아니 말하면 안돼요 말하면 안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치킨 먹으려고 했는데 언니가 가져가버려서 다른건 먹었어요 이거 필요합니다 딴 명 더 필요해요 아니 이거는 나오세요 나오세요 일단 소완 해줘요 소완 소완 자 쭉 보고 사과 한마디 하시죠 네 내가 앞으로는 통째로 아니라 하나만 가져갈게 미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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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오늘 그러면은 셋이서 치킨 같이 시켜먹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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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하나 둘 셋 잠시만 더 찾아봐요 뭐 가요? 예고 없이이 일찍파되지 말고 뭐야? 안 좋아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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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는 다음에 깜짝짝짝구 놀래키지 말고 짠 1곡 단체의 키스 랜다우메 아버지 가만히 줘요 사람 자체가 얘기가 많아요 저는 여진이가 뽑혔는데 여진이의 투자 여진이에요 솔직히 너무 상처받았다 저거 만두에 똥으로 올라갔잖아 아니야 만두야 얘가 아까 입모양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혓바닥 내밀었지 뭐 안했거든요? 그렇게 혓바닥 내밀은 거 똑같이 따라해줬어요 그리고 이 블러셔는 맨날 여진이가 동그랗게 발라서 이렇게 해주고 똥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1등 빌리죠 오 방금 되게 무심한 듯 챙겨졌네요 뭐야 그 때도 아기 같아요 쪼꼬미 여진 그래 이리 와 너는 꽃을 꽂았네 꽂았어요 이 꽃 이름이 뭔지 알려줘 여진꽃이요 진짜 그 차예요 왜냐면 제가 멤버들 태우려고 여기 일단 여진이를 좀 태워야 될 거 같고요 여진이 츄에 여진이들 이렇게 오세요 다른 사람이 다 깨우고 일어나게 여진이 언니 대체 뭘 했길래 지금 지금 법카가 개인카드 쓰듯이 쓰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돈이 지금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저 돈 안 쓰는데요 월급은 따박따박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죄송한데 안 나오는데요 김지우 씨 김지우 씨 그렇게 하시면 귀엽다 츄 이 멤버가 애교가 그렇게 많아 그쵸 그쵸 귀여운 걸 좀 그만했으면 좋겠 하트 장인 하트 장인 하트 감자돌이 야 츄 야 츄 야 야 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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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진이 쯤데 좋아요 인형도 많고 잘 공간도 없어요 프로그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 찾아냈네 네 저는 굉장히 각지를 빨리 찾을 것 같아요 근데 과일을 들고 있는 각지가 어디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과일을 우와 언니 짱맞아요 너 찔리면은 추우는 거에요? 네 신생각이에요 하나 주면 안 돼? 드리겠습니다 사김치 진짜 맛있다 아 개인적으로 시원 최고 최고 이거 15만원치 아 뭐야? 엄마 엄마 내 입이 정기잖아요 사과 안쪽 그렇게 눈감고 있잖아요 편안함을 상징하는 약간 리미와 저의 자세를 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매일 수술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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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스포츠 마이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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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이달이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기획팀 스튜디오에서 멤버들과 함께 다양한 게임들과 체크, 먹방, 쇼! 하면서 재밌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얼마나 기대되시죠?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바로 고고! 저희 스타 뮤직비디오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저희가 댓글로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